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 스마트 커버 면역 깔게요 뒤에다 깔아줘요 탈퇴 바로 깔아줘 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가 없어 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가 있었나봐 스마트 커버야 할 수 있다 다운 아니야? 다운 특댐이 없어 특댐이 없어 아니 특댐이 아니라 지금 특댐하고 또 그 샷건으로 같이 영상이 있잖아 나중에 오빠 그냥 들어가잖아 아니 이게 아니 이게 과잉이 없거든 연쇄 반응 없어서 아니 연쇄 반응 없고 과잉은 없었는데 일단 연쇄 반응 없어서 과잉은 없었는데 뭐 뭔데 이거? 그냥 그래? 나도 죽었다 살려주세요 아 살렸어 아 랭크 떴어요 나 살리고 죽는데 다운 내가 복수해줬어 아니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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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죽을 맡길게 살리고 완전 극딜에 죽어야지 방랑자의 조끼 이렇게 죽었어 어차피 저녁에 극딜이니까 최옥세설나 뭐 맞춰서 오면은 다시 두꺼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가만히 있을 동안 누가요 피스도 안치우고 다들 가만히 있던데? 어디요? 방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지리 형님 죽었고 그대끼를 잡았고 복수님이 있어 나 살리다 죽었잖아 나는 살려다 죽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방피구 이런데도 다 피스도 안치우고 그냥 다 가만히 서 있던데? 내가 나와 있는데 그때요? 다 맞고 다 죽어 그래 그거를 그거를 봐야지 해야겠는데 그걸로 하나 있었나? 반피가 아니라 쳐맞아가지고 반피가 되는 거겠지? 그새 그래? 네 반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가만히 서 가만히 서 있길래 가만히 가봐요 어 일단 영상 여기 노트 중이니까 좀 더 봐야겠다 그나저만 아까 텐 떨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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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마세요 네 어 어때요? 뭐 뭐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이건 됐나 볼게요 아 됐어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택시기 안 쓰고 히히 으이 city 택시기 어떻게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왜 이렇게 아파? 특식인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네 뭐로 바뀌세요? 나가시죠? 왜 안 나가죠? 저쪽 뭐 움직임이 있네 저기 있네 얘 아니에요? 이쪽에 상향이 아닌가요? 다른데요? 아니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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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위에 있는데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일 나왔어요 둘 둘 우리 링크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여기 링크 샀어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깔아놓을게요 딱 바로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나는 전퇴한 정보가 안 돼 왜 이렇게 이 사건이랑 같이 붙여서 공격한ù 피를 흘러 나와드 옆에 있는 한 명만 하고 여기 사라있어? 네 한 명만 해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차 권 상ħ 잘 안들어오 이야 그냥 안 mientras 참 안들어가 클로리언단 플러스 다 같이 나가요 다 같이 안 먹히는데 아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마사키 같은 몇몇 뭐가 과연이 아닌데 근데 지금 샷건이 없으면 한순간에 저거를 없애볼 게 없는데 우리가 피를 깎아주고 성강 맞으면 일단 전폭은 한동안 쓰지 못해서 샌디폭신이 뭐예요 지금? 지금 세팅이요? 기둥이요? 기둥으로 다 같이 하나씩 샷건이 functional 샷건이